산파를 넘어 진철을 가르면 우리 가는 그곳은 어디 진격의 길에 휘날리는 기판 한 번 말해주리라 김종일 장군님 만세서리 흘리는 곳에 그 언제나 우리의 경사들 있는 줄 아시라 울고름 돕힌 별대장에서며 우리 모습 찾지 마시라 원수의 아수 불보시는 폭탄 그 모습 보여드리라 김종일 장군님 만세서리 흘리는 곳에 그 언제나 우리의 경사들 있는 줄 아시라 이 세상을 진정시키리 용산의 삶이 빛난 것을 최군이 넘어 진정시키리 한글자막 by 한효정